이렇게 풀어가는 문제를 많은 치 정말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먼저 써요 뭐 할 이미 뭐 마음은 이미 세주 쳐 있어 그쵸 에 3 치고 여기 이제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말다 W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빵빵 여기를 쓸 수 있어 없어 모르는데 그 반은 끝나고 반응 전에 여기는 부위고 6분의 5 부위야 뭐 어쩌라고 이게 그리고 문제 풀이가 멈춰버리는 거야 알겠죠 3줄은 언제 치냐면 보통 문제를 다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할 때 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알아냈잖아 2몰이다 4몰이다 그쵸 얘는 몇 몰이니 8몰이죠 당연히 4배니까 여기 몇 몰일까 2배면 얘도 8몰이네 뭐 이건 기본적으로 꺼내놨구요 선생님 개수를 못 구했는데요 그죠 그럼 개수를 질량으로 구하겠니 몰수로 구하겠니 개수비는 무슨 비에요 몰수비지 따라서 봐봐 2조까지 써놓고 가는 거야 AA 더하기 B가 만나서 EC가 됐어요 반응자 몰수가 WW가 아니라 2몰 그쵸 4몰 여러분 양론이 약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한 친구들은 약하단 말이야 내가 그 수능이 다가와도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양적계산 문제 풀 때 킬러 문제는 한 번에 풀어야 빨라 2번 풀 시간이 없어요 이제 제발 여기에 단위를 써주는 게 매우 좋습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누가 다 반응했어 이것만 알아내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다 반응했을까 보여 안 보여 이것 때문에 이 문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알겠죠 몇 가지 문제 푸는 포인트들도 설명하고 왜 기초 중에 하필 얘를 넣었을까 내가 예제로 그쵸 자 잘 봐 이 반응은 화살표를 했기 때문에 몰수가 줄어드는 반응이야 일단 A의 개수가 1일 순 없어요 A가 1이면 몰수가 안 바뀌거든 1 더하기 1은 2니까 일단 2보단 큰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얘가 1이면 얘가 2면 자 누가 다 반응해요 여러분 얘가 다 반응하죠 얘는 얼마큼 반응해 1몰 반응하고 3몰이 남겠네요 맞지? 자 얘의 개수가 2보다 커요 4에요 그럼 누가 다 반응할까요 4대1 반응이니까 얘가 다 반응하지 대신 얘는 0.5몰 반응하겠네요 4분의 1 그럼 3.5가 남겠네 즉 아까보다 더 남겠네 즉 얘는 무조건 다 반응하는 거고요 얘가 개수가 크면 클수록 얘는 많이 남게 되는 거야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얘가 여기서 무조건 반응하는 애구나 2몰이 그렇죠? 그러면 B는 얼마큼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A분의 2몰 반응하죠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거 한 번에 안 나오는데요? 머릿속으로? 잘 봐봐 지금 개수가 A대 1대 2잖아 얘를 1로 치환해주면 1대 A분의 1대 A분의 2겠지 이해했어요? 따라서 2몰이니까 2배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2몰 다 반응하는 게 확실하니까 얘는 A분의 2몰 반응하는 거고 얘는 A분의 4몰이 생겼겠네요 그러면 얘는 0이고 여기는 4-A분의 2몰 여기는 A분의 4몰이 되는 거야 됐어?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얼마야 지금? 6몰이었고 이거 다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5몰이 나와야 돼요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그쵸? 따라서 4 더하기 A분의 쓰면 4 더하기 A분의 2잖아요 2 이 값이 5가 돼야 되니까 A가 얼마야? 2네요 개수까지 꺼내주게 되는 거야 얘는 2다 이해했어? 안 봐도 뻔한 스토리겠죠?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 분자량이지 A랑 B에 대해서 질량은 똑같아요 몰수가 1대 2야 분자량은 2대 1이지 눈에 그냥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 들어와? 눈에 딱? 어 다시 한번 질량은 똑같잖아 굳이 안 쓰면 쓰면 되지 뭐 질량은 똑같잖아 근데 몰수로는 2몰 4몰이면 1대 2인 거잖아 그럼 분자량은 몇대 몇이야? 앞에서 수도 없이 했죠 2대 1이야 따라서 2대 1 쓰면 뭘로 또 흘러가? A가 2면 얘가 1인 개념이야 그럼 2는 4 더하기 1 5네 2는 2.5겠네 그래서 C까지 분자량 B가 나오게 되는 거야 물론 C의 분자량이 2.5란 얘기가 아니에요 얘네 3마리의 분자량의 B가 B가 4대 2대 5란 얘기지 알겠니? 네 마침내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